남이춘 윤태진 씨도 오늘 하필 게스트라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왔는데 점집 같대요 지금 꽃이 너무 많아서 제가 봐도 지금 그 실시간 화면이 베디 모시는 사당 분위기라고 지금 하시는 분인데 아 여긴 진짜 들어와서 제가 한 번에 못 들어왔잖아요 어우 어떡해 막 이러면서 점집 같아요 그 점집에 오시는 거 같으니까 저 잘되나요? 남자복이 없을 거 같아요 저 잘되면 어떻게 하세요? 방송보고는 좀 풀릴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? 올해 하반기부터 풀릴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기대하지마 기대하네 기대하네 상처 많이 받았지? 많이 받았어요 딱 보여 부족 하나 써주세요 됐고요? 저장